중심을 잡아라! 조심, 조심! 쟤, 좀 더 조심해야지! 하, 어렵다. 비키,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 당연하지! 슈퍼히어로에게 균형감각은 필수잖아! 안녕, 론!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균형감각 키우는 연습하고 있었어 응! 론! 마침 잘 왔다! 같이 하자! 에이, 난 이런 건 연습 안 해도 잘해 잘 봐 어, 왜 이러지? 아이 참,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아하, 흑, 아하! 우와! 우와!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물론 열심히 연습하면! 우와! 흐흐흑! 흐흐흑! 책을 머리띠에 붙여놓은 건 비밀! 크흑! 흠... 저희도... 됐다! 드디어 이 천재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 하늘 땅 흔들기가 마침내 완성됐다! 그럼 어디 실험을 한 번 해볼까나? 자, 먼저 이렇게 바라보고 각도를 움직이면 꼭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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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 꼭꼭! 꼭꼭, 꼭꼭, 꼭꼭! 이번엔 반대로! 꼭꼭, 꼭꼭, 꼭꼭! 자, 이번엔... 역시나는 천재야! 네오 박사! 너희끼리 장난칠 때가 아니야! 마을 녀석들을 괴롭혀야지! 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실험을 해볼까? 흠... 어? 뭔데? 아, 누나! 흠, 좋았어! 자, 그럼 이제 가볼까나? 오래요, 오래요! 하하! 흠... 뭐야, 왜 이러지? 지진인가? 못 움직이겠어! 으흠... 꽁꽁꽁! 좀 더 흔들어 볼까나?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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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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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경영 파워! 우리는 슈퍼 슈퍼 슈퍼백 예! 팝 팝 팝 팝 파워 백 악당들이 잘 팔아줘 따다다다다 달려가줘 우리는 슈퍼 슈퍼 슈퍼백 높이 높이 날아올라 슈퍼 경영 파워! 우리는 슈퍼 잭! 오리오리오! 이번엔 좀 더 세게 흔들어 볼까?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슈퍼 제트! 감히 또 나를 방해하다니? 내가 상대해주마! 플래시 파워! 쉽게 되진 않을까? 어? 뭐야? 으아악! 플래시론! 내가 구해줄게! 흑흑 그렇게는 안 되지 으아악! 으아악! 원더비키! 아, 이런! 중심을 못 잡잖아 어? 슈퍼 잭! 레오봇의 가슴에 달려있는 땅을 흔드는 장치를 없애야 해 저거다! 으, 으아악! 어? 그렇다면 중심을 잘 잡고 얏! 흐흐, 어림없다 슈퍼 제트!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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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 감각을 높이려면 새우가 필요하지 새우의 타우린 방울토마토의 비타민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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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새우 두 컵 방울토마토 다섯 개 오오오!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냄비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새우볶음 슈퍼냠냠 파워! 이제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슈퍼냠냠 파워! 슈퍼냠! 그렇다면... 최대 기울기로 흔들기! 위험해! 고대의 기술로 강원 하늘 땅 흔들기의 맛이 어떠냐 슈퍼즈트 세상 모든 날 뒤집어지겠다! 오래오래요! 이렇게 놔둘 것 같아? 뭐야? 어디 있는 거야? 레오 박사! 당장 마을을 돌려놔! 넌 또 언제 올라탄 거야? 당장 떨어져! 흐우 흐흪! 엑잇! 향기! 헤어 슈퍼즈 내가 도와줄게! 원더 파워! 이구 왜이래? 놔, 놔라 weak! 뭐야? 뭐야! 으악! 깐래오 박사! 어서 원래대로 돌려놔! 이런! 어쩔 수 없군! 다시 원래대로! 휴! 아니잖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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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원더비키 다행이야, 슈퍼제 어디 두고 보자, 슈퍼제트 레오 박사, 언제든지 상대해 줄게 휴, 중심 잡기 너무 힘들었어 그거봐, 슈퍼히어로에게 균형감각은 필수라고 했지 원더비키, 얼마나 연습해야 너처럼 균형감각이 생기는 거야? 난 연습이 필요 없어, 타고났다고 할 수 있지 뭐? 그럼 넌 연습 없이 머리 위에 책을 얹고 춤까지 춘 거야? 그거야, 책을 머리띠에 붙여놨으니까 뭐? 그럼 그게 다 속임수였어? 아, 그게... 몰라, 몰라! 어, 원더비키! 거기서! 이게 뭐야? 레오 박사! 오늘은 뭘 먹을까? 하나, 둘, 셋, 셋! 오동통 새우에는 냠냠냠! 영양이 풍부해요 냠냠냠! 우리 모두 다 함께 냠냠냠! 맛있게 먹어요 냠냠냠냠냠냠냠냠 같이 먹은km2 음 wes 부러졌잖아. 하하하하하하! 아이고, 웃겨. 잭? 아빠가 돌뿌리 뽑고 있을 동안 철물 점에서 새 갈퀴 좀 사다 줄래? 지금요? 좀 바쁜데 심부름 다녀와서 놀면 되잖니 그동안 엄마는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게 음.. 귀찮은데 조금만 더 놀다가 가면 안 돼요? 으흠흠 다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뭘로 할까나? 오리오리오! 드디어 완성이다! 이게 뭔가요? 박사님 흐흐흐 잘 봐라 꼭! 아! 내 동그랗자! 경북도 마사지 리뷰 흐흐흐 시키! 우린 천재다 오리오리오 맛마사지 왕마사지 아하 아빠는 맨날 심부름만 시키고 응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가르쳐주세요 오 쟤 아빠 심부름 온 거니 기특하구나 네 자 여기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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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도와주세요 아 으아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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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어서 이 상황을, 알려야 해! 아빠! 엄마! 마을이 엉망이 됐어요! 이럴수가! 철로 된 물건들이 하늘로 떠오르고 있어요! 저 커다란 좌석에 모두 달라붙고 있어요!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잭 출동이다! 얏! 킥보드다! 아주 좋아! 이 정도면 새로운 발명풍도 많이 만들 수 있겠는걸! 당장 멈춰! 대우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마을이 온통 엉망이 됐잖아! 슈퍼잭! 또 나의 계획을 방해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어? 자석 광선 발사! 아! 으아악! 으으으으! 어? 아무렇지도 않잖아! 어? 오늘 쇠부치가 하나도 없나보군! 그렇다면? 비정의 무기를 보여주지! 어? 아? 어?! 우아악! 아! 우와! 으으으! 자 가도록!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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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끄떡없어! 으으이! 그렇다면 비정의 무기를 보여주지! 저건 뭐지? 자석망치 공격! 으아악! 망치살이야!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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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한번 도망가보시지! 으아악! 으아악! 슈퍼직! 호떡처럼 납작하게 만들어주마! 오리오리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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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태로는 안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빠르게 움직여서 자석망치 공격을 피하자! 응! 몸을 빠르게 움직이려면 병아리콩이 필요하지! 병아리콩의 섬유질! 필수 영양소인 물! 카레에 컵큐민을 조합한다! 고이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병아리콩! 신선한 물한컵! 부드럽고 순한 카레가루 슈퍼냠냠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인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병아리콩 카레 아멘 아 와아! 아아! 음... 남은거... 번역냄풍! 이번에야말로 놓치지 않겠다! 드디어 슈퍼작을 해치웠다! 오레오레오! 레오 박사! 당장 떨어져! 베로베로! 잡고 말트다! 레오 박사! 여기야 여기! 벌써 지친거야? 야아! 야골락! 슈퍼작! 자석 망치를 멈추려면 비행정에 달려있는 자석 조종기를 망가뜨려야 해! 알았어요! 찾았다! 응? 어디로 간거야? 자, 크로운! 이따! 이따! 갑자기 레이더! 와아! 슈퍼작! 이, 어디야! 이, 어디서 뭐지! 어이! 좋았어! 와! 흠! 다 됐다! 새로 사온 갈퀴가 정말 잘드는 걸! 심부름 하느라 수고했어 잭! 고맙구나! 이 정도쯤은 식은 죽 먹기에요. 앞으로도 심부름 열심히 할게요. 기특하구나, 잭. 그럼 이제 맛있는 점심 먹으러 들어갈까요? 네! 아휴,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아, 깜짝이야! 비키 미안! 쟤, 공은 내가 먼저! 무슨 소리! 자, 덤벼! 롱!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얘들아, 방에서 뛰면 안 돼. 하지만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비키, 오늘만 좀 봐주라고. 그럼 간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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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 빨리! 좀 더 빨리! 쉬지 말고! 빨리! 가, 가, 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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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선 천장에서 비가 새다니 이런 일이! 도대체 지붕 고치러 간 녀석은 뭐하고 있는 거야! 지붕 위 뚱뚱치킨 나와라! 어바! 뚱뚱치킨! 빨리빨리 고치지 못해! 빗방울 때문에 마을 녀석들 괴롭힐 방법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박사님! 뽀뽀! 뽀뽀! 이리와! 야! 어머나, 깜짝이야! 그래! 슈고야! 드디어 마을 녀석들을 괴롭힐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오래오래요! 흠! 맑은 하늘을 보니 내 기분도 맑아지는 것 같다. 어? 저게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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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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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이 발명한 번개구름! 마을 녀석들 전부 다 찌릿찌릿하게 만들어주마! 오리오리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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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 솜사탕이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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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구름에 있던 작은 알갱이가 충돌에 생긴 전류에 막고 말았군! 응?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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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다! 으아! 솜사탕아! 이리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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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앗! 샤아! 하! 으아! 으아! 히앗! 샤아! 하! 흥! 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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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슈퍼잭! 오래오래요! 맛이 어떠냐? 번개구름의 찌릿찌릿한 맛이! 배우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멈춰! 이번에도 나타났구나, 슈퍼즈트! 하지만 날 막지는 못할걸! 번개구름 발사! 방어 성공! 조심해! 그렇다면 번개구름 최대 파워! 퐁! 아니, 이럴 수가! 놀라지 마라!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먹구름이 너무 커져서 번개가 어디에서 칠지 모르겠어! 아이, 어떡하면 좋지! 흠!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폐활량을 강화시켜 먹구름을 몰아내자! 응? 폐활량을 강화시키려면 모짜렐라 치즈가 필요하지! 모짜렐라 치즈의 단백질! 옥수수의 비타민!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모짜렐라 치즈! 옥수수 한 컵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모짜렐라 콘치즈 toute 카르beeld 모두 멀리 날려보내야겠어 슈퍼 냠냠 파워! 자, 그렇다면 더욱 강한 번개구름을 만들어주지 초강력 번개구름 발사! 슈퍼즈! 내가 도와줄게! 플래시 파워! 으아! 안 돼! 최대 진략 공격!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원더 파워! 으아! 깜짝깜짝 나 또 당한 거야? 아, 다음에 두고 보자! 슈퍼즈! 야호! 성공이다! 얘들아, 너희들 덕분에 레오 박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그리고 너희들이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어? 그래, 고마워, 타군. 타군이 좀 이상해. 타군, 너 괜찮아? 하하하, 원더비키, 괜찮긴. 구름에서 생겨난 번개를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 내가 괜찮겠니? 타군! 내가 왔다! 아프리카! 기다려, 숨사탕아!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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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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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오늘은 뭘 먹을까? 하나, 둘, 셋, 넷! 쫄득한 모짜렐라! 냠냠냠! 영양이 풍부해요! 냠냠냠! 우리 모두 다 함께! 냠냠냠 맛있게 먹어요 냠냠냠냠냠냠냠냠 하하 뽀뽀 하하 뽀뽀 신나게 냠냠 너도 나도 다같이 매일매일 너무 맛있어 우리 다같이 슈퍼냠냠 파워 유령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오늘은 야영체험을 하는 날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힘을 모아 텐트를 쳐볼까요 accountability 으으악 어으면 아敬 engl 으으으을 얘들아 도와줘 유령이 내 짐을 다 빼앗아갔어. 뭐? 유령? 에이, 이 세상에 유령이 어딨어. 잘못 본 거겠지. 아니야. 바로 눈 앞에서 봤는걸. 어떻게 생겼는데? 그거는... 으아아아악! 으하하하! 죽었지? 죽었지? 뭐, 뭐야? 장난친 거야? 세상에 유령이 어딨어. 너희들 표정 진짜 웃긴다. 으하하하! 로! 너 정말? 앞으론 내 말은 절대 절대 안 믿을 거야. 흥! 흥! 놀라는 그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놨어야 하는 건데. 흐하하하! 뭐 또 장난칠 거 없을까? 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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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안 돼! 누군가 있는거 같았는데. 아! 어? 어? 에... 어어 아아아아악 으아악 음 유령 유령이다 아아아악 얘들아 유령 유령이 나타났어 어 נ principles 내 말 못들었어 유령이 나타났다니까 룻 너 자꾸 거짓말할래? 아니야! 이번엔 진짜로 나타났어! 제발 믿어줘! 이제 안 속아! 도와줘야! 맛있겠다! 유명이다! 어떠냐? 나의 위대한 별명품! 투명망토! 이걸 뒤집어쓰면 아무도 볼 수 없게 투명해지지! 너희들도 어서 투명망토를 쏴! 네! 네와 박사님! 겉옷도 다 벗어야 완전히 투명해진다구! 저! 전부 다요! 아잉! 부끄러운데! 빨리빨리 벗지 못해! 뭐까? 좋아! 망토가 벗겨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조심하도록! 온 마이를 엉망으로 만들어 볼까? 오레요 오레요! 유명이다! 지, 진짜로 유명이 나타났었나 봐! 내가 말했잖아! 진짜라니까! 얘들아! 일단 이곳에서 도망치자!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어서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 아빠! 학교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니 물건들이 공중에 떠다니고 있잖아! 어? 저기 레오 박사예요!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잭 출동이다! 얏!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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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재밌어! 더욱더 악망으로 만들어라! 당장 멈춰!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모두들 무서워하잖아! 슈퍼잭! 네가 올 줄 알았지! 그런데 뭘 그만두라는 거야? 난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 그, 그게! 어? 저리가!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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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헥! 난 여기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배낭이 움직이잖아! 이게 어떻게 된거지? 키키키키키! 장난은 여기까지!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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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레우 박사가 사라졌잖아! 어? 아, 이거라! 레우 박사? 아, 간지러워! 제발 그만해! 아, 이거라! 노라고! 아, 이케! 저기다! 거기 서! 여기 있어라! 멜롱멜롱 나잡아 봐라 어떻게 된거지,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아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청력을 강화시켜 레오박사의 낌새를 알아차리자 청력을 키우려면 애호박구이가 필요하지! 애호박의 비타민 A, 올리브오일의 불포화지방,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애호박 한 개! 올리브오일 넉넉하게!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 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죽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애호박 구이!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슈퍼 냠냠 파워! 으아아악! 자, 그럼 시작해볼까? 슈퍼 냠냠 파워!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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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해! 투명망투가 벗겨질 뻔 했다나! 이거 벗겨지면 우리 끝이야! 맥냥! 아하! 그렇단 말이지! 슈퍼카! 도와줘! 간다! 힣! 흑! 자아! 간다! 추방욕 배우릴 바람! 으아아악! 으아아악! 으앓! 바람이! 이걸로 이거 봐! 아... 쉿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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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부자 슈퍼지! 헉! 좋았어! 아까는 진짜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깜짝 놀랐어! 나도! 얘들아! 거짓말로 장난쳐서 미안해! 앞으로는 안 그럴게! 내가 말했잖아! 이 세상에 유령이 어디! 롬! 뒤에! 뭐? 쟤! 너까지 장난치는 거야? 으헉! 으헉! 으르르헉! 으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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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봇을 막아라! 흐헉! 드디어 완성이다! 이 창제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 레오봇 날개! 어? 저 날개를 레오봇의 등에 붙이면 하늘을 마음대로 날 수 있지! 또 공중에서 미사일 공격도 할 수 있다고! 아이고! 자! 그럼 날개를 붙여볼까나! 으헉! 으헉! 어? 여기 있던 레오봇이 어디갔지? 야! 뚱뚱치킨! 레오봇은 어디있어? 그.. 그게! 어제부터 보이질 않습니다! 뭐? 설마 레오봇이 없어졌다는 거야? 네!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으헉! 흠! 스스로 나갔을 리는 없고 누가 훔쳐간 건가? 크으! 뚱뚱치킨! 당장 가서 레오봇을 찾아와! 레오! 레오 박사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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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따디야! 거기서! 아! 아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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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오! 괜찮은 거야? 에? 잡을 수 있었는데 아깝다! 얘들아! 이것 봐! 곤충 채집을 하려면 이 정도는 잡아야지! 우와! 진짜 많다! 어? 이거 다 어디서 잡은 거야? 으하! 저쪽에 많이 있던데? 어? 이상하다! 런이 분명히 이쪽에만 타고 그랬는데 왜 한 마리도 안 보이지? 어? 레오봇? 아니! 왜 레오봇이 여기에 있는 거지? 잠깐만 타볼까?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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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당기면 움직이겠지? 응! 어? 어? 움직인다! 히히! 아! 어? 이건 뭐지? 잠자리 채다! 그렇다면? 얜! 어? 우와! 조심... 아! 누구야? 뭐야? 레오 박사, 이제는 곤충 채집까지도 방해를 하는 거야? 네, 나야 나, 히히 꼬마보,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나도 잘 몰라. 숲속에 있길래 그냥 한 번 타봤어. 그것보다 이것 좀 봐. 내가 레오 보스로 잡은 곤충들이야. 우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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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런! 꼬마보! 친구들이 잡으려는 곤충을 가로채면 어떡해! 으악! 지금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레오봇이 저절로 움직였어. 내가 준 고대의 설계도에 레오봇 무선 조정 장치가 심어져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겠지? 으하하하! 내 예상대로 무선 조정도 아주 잘 되는군. 그럼 다시 움직여볼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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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이번엔 무기를 교체해보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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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안 움직여! 으악! 뭐가 문제인 거냐고! 움직여! 제발 좀 움직이라고! 아이고! 고장 났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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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단 거야? 으악! 으악! 탱탱볼 포잖아! 얘들아 어서 도망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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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 되겠어! 어서 이 상황을 알려야 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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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지금 큰일 났어요! 세상에! 레오봇이 저 탱탱볼을 마구마구 쏘고 있어요!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 해! 슈퍼젯! 출동이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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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모구! 레오봇을 멈춰봐!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마음대로 움직여! 어떡하면 좋지! 레오봇을 막으려다가 꼬마봇이 다칠 수 있어! 어... 어떡하면 좋지? 그건 내가 해결해 주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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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우! aquilo! 라오봇은 내가 만든 로봇이지! 이 리모콘 버튼만 누르면 당장 멈출 수 있어! 그럼 빨리 눌러서 멈추게 해줘! 내가 저 녀석들을 도와주게 될 줄이야 하지만 되찾아야 하니 어쩔 수 없지 레오봇, 당장 멈춰! 뭐야,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우와, 진짜 큰일이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파워를 강화시켜 레오봇을 멈추자 파워를 강화시키려면 통밀이 필요하지 통밀의 폴리페놀 버섯의 식이섬유 치즈의 단백질을 조합한다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통밀가루 500g 깍둑썰은 표고버섯 4개 신선한 치즈 1컵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라자냐 슈퍼냠냠 크으하 슈퍼냠냠 탈화 슈퍼젯, 협동작전으로 꼬마봇의 안전을 확보한 후 강한 전기파로 레오봇의 에너지를 방전시키는 거야. 네, 알겠어요. 내가 레오봇의 시선을 끌게. 플래시 파워! 꼬마봇에게 보호막을 씌울게. 왕 더 파워! 그럼 마지막은 내가. 자, 아아! 하아! 하아! 아아! 조심해! 슈웅! 냥냥! 파워! 꼬마봇! 괜찮아? 아, 고마워 슈퍼제트 나를 떠나서 고생할 줄 알았는데 잘 지내는구나 꼬마봇 아, 레오박사님 모두 수고 많았다 너희들이 도와줄 필요는 없었는데 리모컨이 고장나서 해결하기 쉽지 않았지만 결국 헤맸어 레오박사, 도망갈 땐 언제고 큰소리야 맞아, 레오봇이 아니더라도 니가 우리를 괴롭혔을걸? 무슨 소리, 나 같으면 이렇게 좁은 산속이 아니라 넓은 광장에서 마을 녀석들 모두를 빠짐없이 괴롭혔을 거라고 레오봇의 날개를 달고 신나게 날아다니며 괴롭히려고 했단 말이야 놀라서 도망가는 마을 녀석들을 한 번 상상해보라고 생각만 해도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뭐래요, 뭐래요 뭐라고? 너희들한테 내 계획을 긁혀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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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뭘 먹을까? 하나, 둘, 셋, 넷! 고소한 통밀에는 냠냠냠 영양이 풍부해요 냠냠냠 우리 모두 다 함께 냠냠냠 냠냠냠 맛있게 먹어요 냠냠냠냠냠냠냠냠 하하호호 하하호호 신나게 냠냠 너도 나도 다 같이 텐트 매일매일 너무 맛있어 우리가 같이 슈퍼양양 파워 슈퍼잭의 정체 슈퍼잭의 정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뭘 연기 로봇 실패 빵빵 바이러스 실패 얼음총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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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실패잖아 슈퍼잭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계획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니 이건 전부 슈퍼잭 때문이야 반면 마을 녀석들 중 하나일 텐데 안되겠어 오늘에야말로 슈퍼잭의 정체를 밝히고 말겠다 기다려라 슈퍼잭 슈퍼잭 얘들아 얘들아 안녕 비키 어? 나 말이야 방금 슈퍼잭 만났어 정말? 어? 나를 안고 점프하는데 정말 맛있더라 아아악 얘들아 안녕 다들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오늘 아침에 슈퍼잭이 비키를 구해줬대 그, 그래? 좋았겠네 하하하하 안녕 잭 어? 저건 슈퍼잭이랑 똑같은 곳에 페인트가 묻어있네 잭 어제 청소 도와줘서 고마워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인데 뭘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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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잭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혹시 잭 나 팔꿈치에 페인트는 왜 묻은 거야? 어? 이게 언제 묻었지? 지난번 학교에 슈퍼잭이 나타났을 때 너 갑자기 없어졌잖아 그때 어디 갔었어? 뭐? 그, 그땐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하하하하 그래? 근데 왜 슈퍼잭이 나타날 때마다 네가 없어지는 것 같지? 그럼 잭이 슈퍼잭이라도 된다는 소리야? 에이, 말도 안 돼 그, 그러게 말이야 하하하하 갑자기 배가 나 먼저 화장실 좀 갈게 하하하하 휴 하하하하 앞으론 좀 더 조심해야겠어 으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하하 안녕 안녕 잘 가 안녕 아무래도 수상해. 한번 따라가 봐야겠어. 아휴, 들킬뻔했네. 야! 와우! 이러면 분명 슈퍼적이 쏜살같이 달려오겠지? 온 마을을 더욱더 엉망으로 만들어라. 오래오래요! 어? 이, 이게 무슨 일이지? 자, 잭은 어딨지? 어?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빨리 이 상황을 알려야 해. 어? 자, 후! 아! 아빠! 엄마! 레우 박사가 마을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어머, 다들 왜 저러지? 모두 느릿느릿해졌어요.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잭 출동이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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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슬슬 슈퍼적이 나타날 때가 됐는데. 당장 멈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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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우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마을이 온통 엉망이 됐잖아! 슈퍼적! 기다리고 있었다. 뚱뚱치킹! 느릿느릿 빔 발사!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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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 으악! 슈퍼젠! 으악! 아! 아! 아래 아래요! 드디어 성공이다! 오늘이야말로 니녀석의 정체를 밝혀주마! 뚱뚱치킨! 고구를 당장 바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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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대애! 큰일이야! 슈퍼젠의 정체가 탄로 나겠어! 슈퍼 냠냠 요리를 속도를 올려서 느릿느릿 빔에서 탈출하자! 스피드를 높이려면 귀리가 필요하지! 귀리의 식이섬유, 바나나의 칼륨,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하악! 구워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비리 한 컵! 신선한 바나나 한 개!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냄비에서 구글부글 끓인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자!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오트밀! 소스! 오고! 으아악! 아하하! 아하하! 아하! 아하! 예헤! 오옆냠옆! 타워! 오잉! 어디로 간 거야? 역시로! 어느 틈에 도망간 거지? 느릿느릿댐 발사! 느려 느려! 지금 누구한테 쏜 거야? 야! 야! 야골라! 뚱뚱치킨 슈퍼작을 얼른 잡아! 어냠냠 파워! 자! 좋았어! 고고고! 고고고! 안 돼! 고고고! 좋았어! 슈퍼즈! 비티! 혹시 너의 정체가 잭 맞지? 무슨 소리야! 잭은 저기 있잖아! 뭐? 비티! 거기서 뭐해? 이럴 수가! 슈퍼젯! 미안해! 내가 착각했나 봐! 괜찮아! 그럼 난 이만 가볼게! 고마워 슈퍼젯! 휴포즈, 잘 가! 역시, 그럴 리가 없지. 휴, 다행이다. 어? 쉿! 레오 박사는 못 말려! 어? 넌 누군데 우리 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야? 좀 수상한데? 안녕! 내 이름은 어린 왕자. 소행성 비유길리에서 온 우주신문 기자야. 우주신문 기자? 응, 우주를 다니면서 취재를 하는데 이번엔 스토리아를 취재하러 왔거든. 아! 근데 여긴 항상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롭니? 늘 그렇진 않아. 레오 박사라는 악당이 있거든. 악당? 나 악당 인터뷰가 필요했는데 어딜 가면 만날 수 있어? 글쎄, 가끔 광장에 나타나기는 하는데. 에이, 그럼 못된 악당 말고 아주 예쁘고 착한 슈퍼히어로! 원더비키를 인터뷰하는 건 어때? 비키, 벌써 갔어. 어, 뭐? 크흐! 여기에 나타난단 말이지. 어? 어? 이게 뭐야?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탱탱불 공작을 받아라! 오래오래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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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아! 으아! 휘악! 하악! 히앗! 히앗! 아으! 샤앗! 핫! 히앗! 히앗! 흐앗! 으아! 히앗!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젯 출동이다! 날아올라! 슈퍼 경력 파워! 우리는 슈퍼젯! 오, 저 악당이 레오 박사구나!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멈춰! 슈퍼젯트,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번에 그렇게 혼났으면서 또 탱탱벌을 가져온 거야? 이번엔 금방 물리칠 수 있겠는데? 과연 그럴까? 고대의 설계대로 더욱더 강력해진 탱탱벌 공격을 보여주마! 뭐, 뭐지? 이번엔 절대 막을 수 없을 거다. 가가라! 저 공격을 막아야 해! 내가 할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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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너무 높아서 안 나! 나한테 맡겨!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점프력을 강화시키자. 응. 점프력을 높이려면 소고기가 필요하지. 소고기의 단백질, 양파의 퀘르세틴,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소고기 300g. 양파 반개,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프라이팬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소고기완자. 슈퍼냠냠 파워! 슈퍼냠냠 스파이들 힘을 합쳐서 레오봇을 물리치자! 알았어! 플래시 파워! 야, 야, 야! 야! 이야! 왕 더 파워! 야! 마무리는 내가! 슈퍼 냠냠 파워! 야, 안 돼! 야! 아이고, 아이고, 아파. 이봐, 지금 뭐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우주신문기자, 어린왕자입니다.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뭐, 인터뷰? 그게 다 이 천재 레오박사님이 만든 것들이란 말씀. 그러니까 송충이 폭탄, 길어져라 코가스, 레오봇. 정말 대단한 걸 많이 발명하셨네요. 그런데도 마을 녀석들은 내 천재성을 몰라준단 말이야. 악당보다는 천재박사로 쓰는 게 낫겠어요. 우주 곳곳에 퍼지는 신문인데, 악당보다는 천재박사님으로 유명해지면 좋지 않나요? 우주 곳곳에? 우주 곳곳에? 우주 곳곳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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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혹시 악당을 그만둘 생각은 없으세요? 나 천재 레오 박사는 오늘부터 악당을 완전히 그만두고 발명에만 집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동안 그룹인 걸 사과하는 의미로 파티를 준비했으니 마음껏 트랙이라고. 하하하하! 어린 왕자, 이제 천재 레오 박사님으로 소개되는 거 맞지? 악당이 아니라? 물론이죠. 파티가 끝나면 바로 신문에 실을게요. 으으! 그럼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날 알아보겠구나. 오래오래요! 악당을 그만두다니 믿을 수 없어. 쟤! 의심은 그만하고 파티를 즐기자! 어? 우와! 저거 맛있겠다! 으악! 죄송합니다! 아니, 이 녀석이! 응? 하하! 지금 화난 거 맞죠? 아니, 전혀 화나지 않았는데. 괜찮아! 하하! 하하! 참아야 하느니라. 박사님! 그 마지막 남은 케이크 저 주시면 안 돼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라고. 응? 흐흐흐흐흐흫. 흠. 그래, 이 케이크를 양보해줄게. 날이지 악당이 아니니까. 화도 안 내고 양보도 하다니 정말로 악당을 그만둔 거였네요 당연하지 죄송해요 사실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쟤 이리와 여기 쿠키 진짜 맛있어 어 갈게 어떡해 정말 죄송해요 보좌보좌리카 이것들이 정말 도저히 못 참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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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으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 속이 더 시원하다 이제 좀 살 것 같네 레오 박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잘 비켜 우주신문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난 계속 악당할 거거든 너희들 모두 괴롭혀주고 있어 오래오래오래오래오래요 오늘은 뭘 먹을까? 하나 둘 셋 넷 쫄깃쫄깃쫄깃 소고기엔 냠냠냠냠 영양이 풍부해요 냠냠냠 우리 모두 다 함께 냠냠냠 맛있게 먹어요 냠냠냠냠냠냠 내일 시작 위험해 으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 꿈나라 기차여행 유하 으흐흑 우와 역시 우리 여봉이 최고라니까 정말 맛있어요 벌써 다 먹었잖아 어 잠깐 이건 안 돼요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위한 슈퍼냠냠 도시락 이라고요 엄마 바다에는 언제쯤 도착해요 앞으로 두 시간은 더 가야 할 걸 두 시간이나요 아 아빠 재밌는 거 하고 놀아요 어 쟤 이게 다 뭐니 아빠 엄마랑 같이 놀려고 가져왔어요 퍼즐 게임은 어디 있지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 여러 개의 터널을 통과하오니 어두워지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캄캄해서 하나도 안 보이네 우와 아빠 저랑 퍼즐 게임 해야죠 엄마까지 엄마 엄마 에이 두 분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손전등이 어딨더라 꿈꿈틴 게임이 되면 일정한 게 다 먹어야 할까 은히 까 까 까 까 까 그런데 까 까 까 어떡하지? 모두 잠들어 버렸잖아! 아, 아! 마이크 테스트! 레올레올레올레옷!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이 기차는 바로 천재 레오 박사님이 접수했습니다! 나머지 승객 여러분들은 조용히 잠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오래요! 뚱뚱치킨! 빨리빨리 하지 못해! 승객들 넣어서 잠재우란 말이야! 큰일이야! 아빠! 엄마! 레오 박사가 기차를 훔쳐가려고 해요! 음, 부추만두! 안 되겠어! 나 혼자 살아라! 아우, 레오 박사를 물리쳐야겠어! 지! 음? 좋아! 슈퍼잭 출동이다! 캣! 저는 엄청 많지 않은 맛을 Camepara 미쳐라! 아, never mind Gerry 15 High School Car 아,... plan bye! 아,Watch 75 jaar! 에헤, 맛있겠다!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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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둥둥치킨!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거뻡! 슈퍼잭이다! 거뻡! 거뻡!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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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뻡! 헉! 헉!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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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둘러야겠어! 자!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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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드디어 기차가 내 손에 들어왔다! 어릴 때부터 정말정말 갖고 싶었는데 매일매일 타고 다녀야지! 오래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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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방사님!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귀찮은 승객들이 위험아! 시끄러워! 이제 이 귀차는 내꺼거든! 받아라! 수면 광생총!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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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으아! 으아! 으... 으아! 으아! 어, 위험해! 부딪히겠어! 부들갑돌기는 브레이크를 당기는 늦이 멈춰! 멈추란 말이야! 이대로 가나간 바위에 부딪히겠어!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책임져, 책임지라고! 멈추란 말이야! 역시나 천재야! 오래오래요! 슈퍼대, 이대로 안녕이다! 슈퍼카! 뒤에서 기차를 멈춰줘! 슈퍼카! 전망자로 들어온창광우 이 차를 멈추기엔 거리가 부족해. 다리를 키워야겠어! 하지만 아빠, 엄마는 잠들어있는데… 아! 엄마의 슈퍼 냠냠 도시락! 몸의 힘을 키우려면 감자가 필요하지! 감자의 탄수화물, 올리브 오일에 불포화 지방, 소금에 미네랄을 조합한다!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감자 두 개! 올리브 오일 넉넉히!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 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감자구이! 에헤이! 슈퍼 냠냠 파워! 슈퍼 냠냠 아아악.. 흠핳!! 얏!!! 슈퍼 냠냠 파워! 야아! 타워! 짠! 히! 휴! 좋았어! 으아아아! 잘 잤다! 어? 기차가 멈췄잖아?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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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뚱뚱치킨!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신을 차려 보니 다들 잠들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경찰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레오 박사가 승객들을 잠재우고 기차를 훔쳐 가려고 했지 뭡니까? 하지만! 우리의 슈퍼잭이 레오 박사를 몰래 치고 기차를 멈춰줬어요. 그런데 슈퍼잭은 또 언제 사라졌지? 네? 슈퍼잭이요? 잭, 구해줘서 고마워. 원 더비키의 탄생! 아빠, 뭐 하세요? 어, 플래시론도 슈퍼잭처럼 닳게 필요할 것 같아서 차를 만드는 중이야. 우와, 나의 슈퍼카라니! 아니지, 플래시카? 맞단다. 야호, 신난다! 우와, 좋겠다. 아저씨, 저도 슈퍼재트 할래요. 저도 끼워주세요, 네? 음, 비키, 넌 준비가 안 됐단다. 넌 슈퍼파우더 없으면서 왜 자꾸 슈퍼재트가 되려는 거야? 뭐? 내가 슈퍼파워만 있었어도. 음, 어쩌면 너도 론처럼 슈퍼파워를 주는 음식이 있지 않을까? 에이, 슈퍼파워가 아무나 있나? 나처럼 뭔가 특별한. 어? 비키, 어디 가는 거야? 내 말 안 끝났다고! 에이, 거짓말 같은데?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정말이야. 내가 봤어. 파스타 세 접시에 달걀 토스트 다섯 개랑 호박죽 일곱 그릇을 먹더라니까. 어? 아휴, 피노키오, 너 지금 코 길어졌거든? 너 계속 거짓말하면 나 화낸다. 아, 들켰네. 에헤, 미안. 이제 안 놀릴게. 어? 서, 설마 저렇게나 많은 음식을 한 번에 다 먹겠다는 건가? 피노키오, 너 자꾸 거짓말할래? 어? 어? 코가 길어지지 않았잖아. 에헤? 그럼 정말인가? 흠, 이 중에 분명히 슈퍼파워를 주는 음식이 있을 텐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 이번엔 느껴지는 것 같아. 좋아. 자, 그렇다면. 슈퍼 냠냠 파워! 뭐 하는 거지? 샌드위치도 아니었잖아. 그럼 뭘 먹어야 하는 거야? 응. 레오박사. 이번엔 확실히 마이녀 삿들을 괴롭힐 수 있겠지. 물론이지, 타이탄. 이 천재 레오박사님이 네가 준 고대의 설계도로 레오봇을 업그레이드 시켰으니까 말이야. 살짝 보여주지. 띄웅띄웅 공격!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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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이번엔 좀 더 강하게! 띄웅띄웅 공격!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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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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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앗! 히앗! 어머, 세상에! 레오 박사가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거 큰일이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제트 출동이다! 슈퍼제트 파워! 우리는 슈퍼 슈퍼 슈퍼백!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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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싹들이 나타나면 따다다다다다 돌려가줘 우리는 슈퍼 슈퍼 슈퍼제트 히앗! 히앗! 퐁퐁퐁퐁퐁 파워제트 부피 부피 날아올라 슈퍼 냥냥 파워! 우리는 슈퍼제트 히앗! 아... 배불러서 도저히 못먹겠어... 어떡하지... 저거 다 먹어봐야 하는데... 아휴... 난 뭘 먹어야 슈퍼 파워가 생기는 거야! 으아앗! 어? 무슨 일이지?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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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뭐지? 블루베리? 어?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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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우와! 드디어 나한테도 슈퍼 파워가 생겼다! 야호! 히앗! 히앗!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이것 좀 봐! 나도 슈퍼 파워가 생겼어! 으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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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블루베리를 먹으면 슈퍼 파워가 생기나 봐! 으아앗! 으아앗!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빨리 레오 박사를 멈춰야 해! 힝! 흐흑!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래오래요! 어떠냐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띄용띄용 공격 맛이! 에흐흐흫! 레오 박사! 이런 짓은 당장 그만둬! 슈퍼즈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지만 이번엔 날 막을 수 없을걸 자, 간다! 안돼! 이래서는 레오 박사를 막을 수 없어! 이대로는 안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다리의 힘을 강화시키자! 다리의 힘을 강화시키려면 리코타 치즈가 필요하지! 리코타 치즈의 단백질!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 소금에 미네랄을 조합한다!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리코타 치즈! 올리브 오일 한 컵!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그릇에서 골고루 섞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리코타 치즈 샐러드! 슈퍼냠냠 리코타 치즈 샐러드! 레오봇의 공격이 더 강해져서 앞으로 가기가 힘들어! 플래시론! 내가 앞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줘! 알았어! 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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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녀석은! 이거나 받아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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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슈퍼즈! 내가 도와줄게! 또! 비키! 뭐? 어, 어떡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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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박사, 당장 멈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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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뭐, 뭐야! 저 녀석도 띠용띠용 공격을 하잖아! 으아! 이 분이! 잡아드라! 흠! 레오박사! 어딘 없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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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최대 파워로 공격! 흠! 흠! 절대 칠 수 없어! 슈퍼 냠냠 탑워! 흠! 흰! 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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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으으으으으으으으 eight! gusto, 헉! 후! 그곱 우리 친구... 헉! 이겼다! 내 슈퍼 파워 아니었으면 너희들 정말 큰일 날 뻔 했어. 알지? 어. 알아. 고마워, B-K? 아, 아저씨! 마침 잘 오셨어요! 여기야! 어? 이게 뭐니? 제가 앞으로 타고 다닐 전용 비행기랑 요술봉 디자인이에요 핑크색 리본도 달아주세요 히히히 어? 뭐? 나도 이제 슈퍼즈스 팀이다! 라라라라라라라라 오늘은 뭘 먹을까? 하나, 둘, 셋, 셋! 부드러운 치즈에는 냠냠냠! 영양이 풍부해요 냠냠냠! 우리 모두 다 함께 냠냠냠! 맛있게 먹어요 냠냠냠냠냠냠 하하 보고 하하 보고 신나게 냠냠 너도 나도 다 같이 매일매일 너무 맛있어 우리 다 같이 슈퍼 영양 파워 히힛 띄굴띄굴 바퀴 대소동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우와! 안녕, 잭! 우와! 아빠가 선물해 주셨다 진짜 멋있다 나도 한 번만 타보자 안 돼, 내 거야 그러지 말고 한 번만 태워주라 안 된다니까 이건 나만 탈 거야 난 퀵보드 타고 갈 테니까 너는 학교 버스 타고 천천히 와 어? 어? 나도 태워줘 이제 바퀴만 달면 완성이다 뚱뚱치킨, 바퀴를 가져와 박사님, 이제 남은 바퀴가 한 개도 없습니다 뭐라고? 그 많턴 바퀴를 누가 다 써버린 거야 그거야, 레오 박사님이 이상한 거 만든다고 다 써버렸따 씨! 박사님한테 혼나려고 그래? 가만 바퀴가 없으면 훔쳐오면 되지 역시나 천재야 오래오래요 뚱뚱치킨, 지금 당장 마을로 출동 네, 레오 박사님 어머, 로운, 킥보드 새로 샀니? 아빠한테 선물 받았어요 우와, 우리도 세워줘라 안 돼, 내 거야 나만 탈 거라고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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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가 다 어디로 간 거야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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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로운은 치사하게 태워주지도 않고 으응 나도 우리 아빠한테 사달라고 할 거야 흠 그런데 버스는 왜 이렇게 안 오지 5시간이 넘었는데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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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가 어디로 갔지 으응 으응 바퀴가 사라졌잖아 빨리 배 덜 가야 하는데 어 어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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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히 히 히야 으응 히힛 흥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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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의 바퀴가 모두 사라졌어 자동차들이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 으응 우리 학교 버스 바퀴도 사라졌어요 그리군 서둘러야겠어 슈퍼잭 출동이다 슈퍼 냥냥냥 파워 우리는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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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백 예 파 파 파 파 파 파워 백 앗상들이 나타나면 따다다다다다 달려가줘 우린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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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백 예 우피 우피 날아올라 슈퍼 슈퍼백 우리는 슈퍼賭 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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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마을에 박히는 모두 내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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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도 놓칠 수 없지. 뚱뚱치킨! 맥! 레오박스 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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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냐? 이 레오 박사님의 위대한 발명품이요? 으으으으 저런 고물로봇 하나도 안 멋있어! 내 킥보드 마퀴 당장 돌려줘! 꼬마! 꼬마? 버리작월이 없는 꼬마 같으니 안돼! 뭐? 슈퍼잭! 너 다친 곳은 없어? 응 난 괜찮아 슈퍼잭 또 나를 방해해 가만히 하더니 가만두지 않겠다 어? 가더라! 땡을 땡을 막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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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Summercard! 으어어어어 먹일 수가 없어! 으어어억 Kievan-어! 으어어억 pobl! 으어어어 으어어어. 몸이 꽉 껴서 움직일 수가 없어. 어떡하지?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몸을 쭉쭉 늘리자! 응! 몸을 쭉쭉 늘리려면 호박이 필요하지! 호박의 식이섬유, 우유의 칼슘,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호우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호박 한 개! 신선한 우유 한 컵!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 냠냠 늠비해서 보글보글 끓인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 냠냠 호박 스프! 와! 아아! 슈퍼 냠냠 파워! 슈퍼 냠냠 파워! 슈퍼 냠냠 파워! 허리 쭉쭉 늘리기! 좋았어! 슈퍼 냠냠 파워!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당장 그만둬! 어라! 어떻게 빠져나왔지! 으잇!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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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유리조리 잘도 피하는군! 그렇다면! 비정의 무기를 보여주지! 흥! 으아! 엄청 크다! 어? 슈퍼잇! 저 커다란 바퀴가 마을에 부딪히면 큰일이 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해! 알았어요! 하하하하! 이건 피하지 못할걸? 받아라! 초강력 떼글떼글바퀴! 으아! 흥! 야! 야! 으아! 으아! 으으! 질 수 없어! 슈퍼 냠냠 파워! 몸 쪽쪽 찡겨내기! 으흥! 간다! 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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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잇! 두고 보자! 으흥! 자! 다 고쳤다! 우와! 감사합니다 아저씨! 역시 우리 아빠는 못 고치는 게 없다니까! 쟤! 아깐 나 혼자만 타려고 욕심부려서 미안해! 자! 먼저 타! 우와! 진짜! 야호! 그럼! 전속력으로! 출발! 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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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같이 가! 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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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빠! 나 그러셨어요? 응! 그래! 저길 좀 보렴! 어? 어? 저게 뭐지? 지난번에 레오 박사가 파놓은 땅굴이야! 우와! 정말 많이 팠다! 그래!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했어! 저곳에 어떤 비밀의 공간이 있는 것 같아! 설마 레오 박사가 지하에서 못된 짓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응!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슈퍼제트가 조사해줬으면 해! 네! 슈퍼톰! 알겠어요! 좋아! 슈퍼제트! 출동이다! 이야! 히앗! 샷! 샷! iam! 스테5 데이거의 Swift 시즈 2 모델 메타 continuously 우리는 슈퍼잭 캬, 짱! 오! 이렇게 봐서 잘 모르겠는데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안을 조사해보자 그래, 좋아! 캬, 자아! 야호! 우와, 땅 속에 이런 큰 동굴이 있었다니 여기가 슈퍼톰이 말한 것인 것 같아 뭐라고? 어? 무슨 소리지? 레오 박사, 지난번에 네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 일을 다 망친 거잖아 타이탄!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말대로 했어야지 지금이라도 어서 고대의 기술을 장부 나한테 남겨 저건 레오 박사 목소리야 얼른 넘기라니까 저 아저씨가 타이탄인가 봐 왜 타이탄이 레오 박사님 얘기하고 있는 거지? 얘들아 이 찬제 레오 박사님께 고대의 기술을 장부 넘기라고 타이탄 그러면 마을 녀석들과 슈퍼제트 모두 혼내줄 수 있다니까 맨날 당하기만 하면서 실패의 레오 박사가 더 어울리겠네 흐흐흐흐흐 뭐라고? 강히 이 찬제 레오 박사님한테 그런 말을 하고 박사님! 잡으세요 치우하! 자 defect SIRUS 바랫을 고쳐줘야 해 자, 자 자 흐흑 으흐흐흐흐흐흐 에이 시끄러워 레오 박사에게 고디의 설계절을 Queueger을 준게 실수 였나 마을 녀석들을 괴롭힐 최후의 방법을 써야겠군 절대 그렇게는 안될걸 어? 너희들이 어떻게 Leah… 타이탄! 네가 레오 박사랑 마을 친구들을 괴롭혔구나 이제부턴 우리가 널 막아주겠어 귀찮은 꼬맹이들 같으니 좋아 그렇다면 작전장 후퇴가! 거기 가! 뭐야? 어느 쪽으로 도망친 거지? 저기 발자국이 찍혀있어! 좋아, 어서 그쪽으로 가보자 어? 타이탄!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함정을 준비해놨지 뭐? 함정? 어떡하지?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어 그럼 다 같이 해보자! 그래! 완다 파워! 하하! 플래시 파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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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잘했어! 그런데 타이탄은 어떻게 하지? 벌써 다른 곳으로 도망쳤을 거야 도망치긴 누가 도망쳐! 하하! 이렇게 나올지 예상하고 있었지 타이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건 알 필요 없고! 이거나 받아라! 슈퍼잭! 다이탄!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레오 박사가 발명했던 모기 조종 안테나를 업그레이드 시켰지 슈퍼잭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어 슈퍼잭! 녀석들을 잡아!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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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잭! 정신 차려! 어떡하지! 슈퍼잭을 공격할 순 없잖아! 플래시론! 일단 떨어지자! 어딜 도망치려고! 응? 레오 박사! 타이탄! 넌가 뭐라고 그랬어? 나보고 실패 레오 박사라고! 너 오늘 혼 좀 나야겠어! 응? 으아악! 뭐야? 으아악! 으아악! 나오자마자 이게 뭐야! 역시 실패 레오 박사라니까 슈퍼잭! 다시 공격이다! 으아악! 으아악! 어떻게 하지! 으아악!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두뇌를 활성화시켜 타이탄의 조종을 막아내자! 두뇌를 활성화시키려면 사과가 필요하지! 사과의 팩틴! 통밀가루의 탄수화물! 계피의 폴리페놀을 조합한다! 흠! 호오오오오 오오오오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사과 네 개! 통밀가루 120그램! 오오! 계피가루 반 숟갈! 슈퍼 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 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애플파이! 응? 저건 또 뭐이야? 으잇? 으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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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슈퍼냠냠 요리를 안 먹잖아! 안 되겠어. 내가 먹여 볼게. 슈퍼젝! 어서, 이걸 먹어. 그렇게는 안 되지. 얘, 먹일 수가 없어. 내가 도와줄게. 온다, 파워! 됐어! 안 돼, 빠져나와. 슈퍼젝, 어서 이걸 먹고 정신 차려. 안 돼! 이겼다! 슈퍼, 냥냥, 파워! 이게 뭐지? 왜 조정이 안 돼? 달탄! 소용없어. 당장 못된 짓을 멈춰. 더 강한 전파로 조정해 주지. 자, 받아라. 이번엔 당하지 않아! 조정이! 어? 두고보자, 슈퍼젝! 거기 멈춰, 달탄! 슈퍼젝! 벌써 사라졌어! 레오 박사와 같은 악당이 또 있었다니! 레오 박사님, 괜찮으세요? 슈퍼젝! 언제 나타난 거야? 야, 너희들 내가 당하는 데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녀석들! 너희들 때문에 되는 게 없어! 야, 지금 딴 짓을 해? 몸이 안 움직이잖아! 그거 당장 내려놔! 이제 안 혼내실 거죠? 안 내려놓았다간 더 혼날 줄 알아! 큰일 났다! 안 돼! 이러지 말라고! 레오 박사님, 미안해요! 너희들 진짜 나한테 혼날 줄 알아! 오늘은 뭘 먹을까? 하나, 둘, 셋, 넷! 새콤달콤 사과엔 냠냠냠! 영양이 풍부해요 냠냠냠! 우리 모두 다 함께 냠냠냠! 맛있게 먹어요 냠냠냠냠냠냠! 하하 볶고 하하 볶고 신나게 냠냠! 너도 나도 다 같이! 센트! 매일매일 너무 맛있어! 우리 다 같이! 슈퍼냠냠 파워! 물의 탈출 작전! 아빠! 뭐하고 계세요? 다 됐다! 으악! 깜짝이야! 어제 밤새도록 슈퍼카를 개조했단다! 이제 바닷속 구석구석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 음, 그런데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바다로 가보렴! 그럼 알게 될 거야! 정말요? 얼른 가봐야지! 슈퍼잭 출동이다! 이억! 슈퍼! 뿅!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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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우리는 슈퍼 슈퍼 슈퍼! 슈퍼 팩팩! 파워 백! 악상들이 달파나면 따다다다다 달려가줘 우리는 슈퍼 슈퍼 슈퍼잭 호피 호피 날아올라 슈퍼병력 파워 우리는 슈퍼잭 슈퍼카 변신 우와 정말 멋있다 그럼 바닷속으로 출발 슈퍼카 너랑 같이 바닷속을 달리니 정말 꿈만 같아 Physical 으하 이거 어 신호잖아 얼른 가보자 음, 이상하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 왜 그래? 으아아아악! 머리야, 여긴 어디지? 분명 바닷속이었는데 답답해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 갇혀 있어야 하는 거야 당장 빠져나갈 곳을 찾지 못해 으악! 레오 박사? 슈, 슈퍼즈, 기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도대체 여기는 어디야? 그런 것도 모르다니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이 알려주도록 하지 여긴 바로 고래 괴수기다 으악! 그런데 너희들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하하! 바다 안 가운데서 마시는 코코넛 주스는 정말 맛있군 어? 뭐지? 으악! 으아악! 으으으, 이 바보같은 곳에 감히 레오 박사님을 삼키자니 뚱뚱치킨! 당장 나갈 방법을 찾아누! 네! 레오 박사님! 꺄꺄꺄! 꺄꺄꺄꺄꺄꺄꺄꺄! 꺄꺄! 꺄! 꺄꺄꺄꺄! 당장 그만둬! 고래가 아파하잖아! 그래! 저기로 나가면 될 것 같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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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밧줄을 보내줘! 좋았어! 바퀴가 열려 먹다며! 봄! 여기서 평생 못 나가는 거야? 아이고? 슈퍼잭! 들리니? 아! 아빠! 전 지금도 안 남겨요 그래 슈퍼카와 통신하는 걸 들었어. 고래의 목젖을 간지럽히면 숨구멍을 통해 탈출할 수 있을 거야. 목젖이요? 어? 하! 저깄다! 방장처 목젖을 간지럽혀라!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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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콕! 헥! 너무 높잖아. 내가 도와줄게. 너무 높아. 이게 무슨 일이야. 으아악! 으아악! 그만! 제발 좀 넘쳐! 으아악! 목젖이 너무 높아서 잡을 수가 없어. 어떡하면 좋지? 지금 상태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점프력을 강화시켜 고래 뱃속에서 탈출하자. 점프력을 높이려면 시금치가 필요하지. 시금치에 비타민 A, 치즈에 칼슘, 파슬리에 카로틴을 조합한다. 호오오오야! 태양의 기운을 듬뿍 받은 시금치 한단. 모짜렐라 치즈 100g. 파슬리 가루 약간.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시금치 피자! 아! 아! 슈퍼 냠냠! 자, 그럼 이제 밖으로 나가볼까? 슈퍼 냠냠! 우와! 좋았어! 간질간질, 간질간질! 고레야, 어서 대책 일을 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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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고레야! 앞으로는 아무거나 먹지 않도록 해! 잘 가! 그런데 레오 박사는 어디로 간 거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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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밀지 못해! 으악! 네오 박사님!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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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